아 으 아 그럼 니꺼도 강화 하자 다 아 근데 이게 옆에서 보는게 은근히 도움이 된다니까요 아 잠깐만 이거 아 상대 왜 이렇게 선수가 쓰레기인데 야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긴 하다 근데 이걸로 해도 너보다 잘한다니까 야 명심해야 되는게 이걸로 해도 너보단 잘해 형 60억으로 이상호 팔카 한번 써서 한번 써보주면 안돼요? 솔직히 체감이 좋을수도 있잖아 안 써봤잖아요 형 한번도 쓰고싶지 않잖아 아니 한번도 안 써봤잖아요 형 어 그니까 쓰고싶지 않다고 정재형의 밤바스텐 형 정재형의 밤바스텐 나왔다 형 밤바? 정재형의 밤바스텐 근데 밤바스텐이 실제로는 안 유명한 사람이죠 아이씨 무슨팀인데요 네덜란드 팀 AC 밀란이었나? 지금도야? 아니 지금은 안하지 공격수만 좋아 고맙습니다 오렌지 삼총사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알아 오렌지 그래 오렌지 삼총사라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그거잖아 마약 합법나라 아니 오원은 잉글랜드구요 오렌지 삼총사라 오렌지 삼총사라 네덜란드 조용히 하시고 이거 보세요 나 2000년대 멈쩍있어 난 2000년대 멈쩍있어 난 2000년대 멈쩍있어 오 디발라 얘 잘하여 하태 오 비디치 뭐야 그 뒤로 이렇게 칼을 어떻게 하냐? 몽키야? C 누르고 뒷방향키 그 다음에 갈방향키 밤바 밤바스텐이 쓰기 어렵다는게 똑같은 선수 아닌가? 참여도 때문에 얘가 위로 잘 안 올라가 수비 참여도도 높다고? 아니 수비 참여도도 높고 공격 참여도가 하나밖에 없어 응 뭐야 어떻게 막았어 왼발로 찼어야 되나? 내가 진짜 프리킥은 드립게 못차거든 뭐 어때요? 뭐 어때요? 다른거 잘하는데 뭐 어때요? 그렇게 안하면 되죠 그냥 인정 이건 아까보다 걔보다 좀 잘하셨다 응 이게 다 CA라는데 뭔가 방금 공 띄운거 프리킥 때 오 다 정하네 저걸 예측을 하나보다 이제 선수들은 왜 레드카드 뭘 레드카드야 근데 여기 되게 위험해 꼴 잘 들어가 오 뭐야 안들어갔는데 역시 피하네 오바메양 오바메양 전파너보다 좀 그라바나 응 같은 C인데 이거지 어? 패널 아니 파울 위치했었는데 어떻게 패널로 쓰면 패널 안부네 쓰리 같은 심판새끼 판 패널 왜 아니 패널은 아니죠 조용히 해 피하모사 아 아 아 와 하여튼 왜 안된건지 모르겠어 오 오 야 예측하네 쫌하네 오 오바메양 와 들어갈 각 이였어요 이게 우리 다 안들어가잖아 들어갈 각이지 반대로 차는게 좀 잘 들어가 D로 저게 들어가? 저거 무조건 킬파가 맞지않아? 아 그니까 나도 맞던데 ZD인가? 아니아니 그냥 ZD 미치겠다 오오 실수했는데 와 형 형은 공격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수비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난 수비 아 수비 정재형 공격 잘하는 선수 누구 있어요? 한국에 정민형이라고 성남FC에 있는 형이 있어 피파 프로게이머들은 나이가 많으신가 보다 맞아맞아 어 우리 나중에 롤하기 좀 힘든 나이면 피파하러 올라타자 오케이 넌 지금도 힘들지 않냐 와 이렇게 힙합 나오고 뭐야 힙합 컨트롤 하는거야 예측 내가 지금 공격할게 적어밖에 없으니까 미리 예측해서 나는 잘하네 전파기보다 훨씬 잘해 지금 잘하네 저걸 유축을 해 우리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좀 패스 자체가 깔맞지 못했다 아 아 아 와 이게 바로 정석의 2대1 여기서 바로 올리는 척 하면서 안올리고 이거를 여기서 슛을 때리겠지 에에 와 아 각오 빠른데 그냥 형 근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원래 이 아래 뛰어들어 오고 있었잖아 와 미쳤다 난 이거 때릴 줄 알았어 이걸 갖고 빠네 와 와 이거를 이렇게 꼰다고? 마름모식으로 와 마름모 메타 오졌다 와 형 나중에 피파 프로게임 은퇴하면 진짜 진짜 프로팀 코치로 들어와요 이런거 설계할 수 있을거 아니야 프로팀이 있어야지 아니 피파 프로팀 말고 진짜 실제 축구 그거 다른가? 다르지 실제 축구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맞아 죽어 뭐 어때요? 저 은근히 안돼 저 기스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럼 장난아니고 거기 홀리 밤바스텐 밤바? 와 와 와 진짜 잘한다 와 뭐야 뭐 지린다 지름이에요 지려요 야 저거 드래밀 좀 하고싶은데 나도 멋있잖아 지름이 그 지름이 비벼 나 또 키퍼 똑똑하다 형 키퍼 나오는거 못봤어요? 봤어 아 뭐 봤는데 이길줄 알았던거에요? 이소? 아 감수통기꺼면 이겼겠지? 싸 발랐을거 같아 키퍼 발로 찼을거 같아 키퍼 발로 차? 와 뭐야? 와 큐니? 응 러빙슛 와 미쳤다 근데 와 형 근데 볼놓고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게 더 간직한거 같아 인정? 페이커에 잡았죠 어어어어 아 페이커 그만 꺼내라고 진짜 우리는 딴 골로는 가진 호들갑이랑 호들갑 다 떨잖아요 어 바로 시팅치고 바로 키키 한번 치고 시작하잖아 걔 거의 새끼라고 그런게 없네 빨리 손질하라 와 뭐 그런게 없네 와 상대는 형 전설인데 어떤 기분일까 이 사람 와 잡았죠가 아니라 넣었죠? 아 넣었죠? 막았죠? 흐흐흐흫 형 골로기저에 넣었죠 한번 해줘요 형 진짜 넣었죠? 아anner 나게 먹겠죠? 저걸 structured thing 난 콧eza 생각해봤어 와 테타 즐겼다 아 참여서 나 지금 반 봤을텐데 와! 아 맞는데 와! 그 생각도 해봤어 내꺼 반대사를 8끝까지 가는거야 아니 5끝까지 가는거야 일단 반대사로만 아니 그냥 그냥 반대사로만 왜? 우리 팀 매일 처음 선수니까 잘 먹으니까 어 형 골키보다 확실히 그 높음을 잘 맞아가요? 아 아 아